이거 됐어, 이거 됐어. 가자, 가자. 가면 돼. 걸려줘, 계리 골라줘. 계리부터야? 이거 이쪽에 있는 거 같아, 이거. 자, 남자로. 도전, 도전. 이거, 만장일치. 와, 이게 뭐라고, 뭐 만장일치가 나오고. 야, 정말. 아, 좋지, 좋아. 야, 남자반이 좋네. 괜찮아, 괜찮아. 다음, 다음. 기총서가 좋잖아. 이거 가면 돼, 이거, 이거. 그래, 그거, 그거. 이거. 이렇게요? 이게 되네. 어, 그래, 이게 나. 야, 저 위에는 위야, 지금 위에 쏠렸어. 쭉쭉쭉쭉쭉. 아, 여기, 나 앞서 안으로. 야, 아니야. 여기 위에서. 야, 얇은 쪽으로, 저쪽으로. 야, 빨리 해. 야, 얇은 쪽으로, 저쪽으로. 야, 얇은 쪽으로, 저쪽으로. 그냥, 거기. 걸지 말고 그냥 비옥을게. 그렇지, 그렇지. 냄새 죽인다, 이거.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와, 좋아, 좋아. 야, 어떻게 했다, 이번에. 그다음에 김종국이요. 종국이. 아무거나 괜찮은 것 같은데 고기 상황이 좋아. 아, 이거 왜 이렇게. 그냥 추워. 그냥 추워. 그냥 추워, 추워. 추워, 추워. 시작. 좋아, 이거. 아, 안정적이야, 안정적이야. 이번에. 이거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나 일곱 개를 내렸어. 이거? 괜찮아요. 이쪽 방향이, 이쪽 방향이. 아니, 아니, 이게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거 봐. 완벽해, 완벽해. 완벽해, 완벽해. 완벽해. 아, 완벽해. 경고 한 번이에요. 네. 예술이다, 예술이다. 이건 성공 못하면 다소다, 이거는. 다 왔어, 그렇게 높지도 않아. 다 왔습니다, 다 왔습니다. 야, 이건 하겠다. 마지막. 다 왔습니다, 다 왔습니다. 야, 이건 하겠다. 마지막, 형. 나와, 나와. 저, 야. 야, 너 못하면 너 진짜. 너 진짜, 너. 너 맞는다. 불판 느낌으로 올라가야 돼. 너 못하면 이번에 진짜 맞아. 종환이 맞는데 불판이 올라가서 맞을 거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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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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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하나, 하나, 둘, 셋.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자, 지금부터 마음껏 고기를 드시고. 야, 진산, 이건 진짜. 야, 이건 내 동네에도. 맞추셨으니까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아,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니, 고기가 진짜 맛있네, 이게. 잘 먹겠습니다! 고기 반찬, 고기 반찬이 나는 좋아 고기 반찬, 우워우워 고기 반찬, 우워우워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도 꼭 이런 기회를 많이 주세요. 이걸 우리가 맞춰야 돼. 행복이 오래. 다음 것도 맞춰야지. 다음 미션. 오케이. 선생님 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윤석민 여러분 이번에는 저 혼자 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특별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미국으로 얼마 전에 놀러온 윤석민 선수를. 윤석민. 윤석민 선수가 4관왕을 했습니다. 유력적인 팁으로 연속 3진을 잡아내며 끝까지 마운드를 지켰습니다. 윤석민의 눈부신 호투 속에 2대 1로 이겼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야구 선수 윤석민입니다.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대쇠랑 게리랑 셋이.. 진짜 게리도 닮았다. 부인하우스 업무 사업 이번 게임은 유현진 대 윤석민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첫 번째 종목은 알까비입니다. 알까비? 형! 형! 자, 우리 시작할까요? 알까비 시작하네. 아, 근데 이게 아, 근데 이게 아, 근데 이게 형님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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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결력 형님한테 직꽃밥 직꽃밥 슬라이브 형! 동반자산 먹어? show show show